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5년식 BMW 420D입니다 그란쿠페 420D 차가 좀 아담해요 여성분들이 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차도 완전 무사고에다가 저는 뭐 항상 싸고 좋은 차를 가져오니까 이 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들립니다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2240만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이 BMW만의 감성 라이트 코로나 링 온네트 범퍼 깨끗합니다 흰색이라 더 깨끗해 보여요 관리만 잘 돼 있는 차량은 흰색이면 더 깔끔해 보입니다 타이어 살아있고요 휠은 여기 살짝 기스는 있네요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좋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 휠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뒷범퍼 번호판이 좋다 2424 1588 2424 이사하실 분들은 이 차를 사세요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우 좋습니다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기엔 좀 부담되시는 분 계시잖아요 BMW 이 외대차를 타고 싶은데 보편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그런 BMW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썬루프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 차는 썬루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있고 전동 시트 있고 디젤이라 또 연비도 좋잖아요 이 차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 위에 오토스탑도 있고요 오토스탑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밑으로 가면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열선이 있고 그리고 기어봉 전자기어봉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뭐 에코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있고 시트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터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좋습니다 차 굉장히 그리고 헤드업 있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라이트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보이죠 이제 그리고 키로수 9만 3천 8백 49키로 9만 키로입니다 9만 키로 키도 두 개 다 있고요 문이 또 이게 창문이 다 열려요 약간 스포츠 감성이죠 창문이 다 열리는 뒤에 뒤에는 조금 작습니다 뒤에는 조금 작고 열선도 있어요 뒷자리 뒷자리 가운데서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열선 좀 좁아요 이것도 이 이 가드가 없으니까 약간 스포티한 느낌 나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차는 그리고 이제 뭐 국산차 아반떼 케이스름도 좋지만 좀 더 외제차 이제 내연기관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좀 한 한 500만원 1000만원 정도 더 드려서 이런 차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전동 트렁크도 있고 전동 트렁크 이게 통철 열려요 쿠페니까 쿠페형이죠 이제 뒤에가 이렇게 쿠페 떨어지는 쿠페형이라 뒷자리는 소식이 좀 좁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연비 좋고 디자인 이쁘고 어디 가서 뭐 수입차를 타면 끌리지도 않고 가격도 가성비가 좋은 그런 BMW 420D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5년식 BMW 420D 그랑 쿠페입니다 자 굉장히 이뻤죠 뭐 썬드푸드 트렁크도 굉장히 이뻤고 버튼 시동도 있었고 후방 카메라 전자석 열선이 있었습니다 전자석 열선 메몰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컨트롤러로 달려있는 9만 키로 된 이 420D를 제가 224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차 좋다 안녕하십니까 channels